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기회가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씀이죠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인격적이란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언약 혹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약속을 통해서 다 이루십니다 그 약속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약속에 신실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론 유다를 다루실 때도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법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미 처음 왕이 될 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육신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어쩌면 오늘날 전 세계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졌을 때는 이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둔감해졌을 때는 기회가 와도 스스로 거절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선지자 즉 주의 종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특히 주의 종도는 정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13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욕심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신 선지자의 모습 후반부에는 늙은 선지자의 만남으로 선지자의 죽음이 자세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에 관계된 말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돼서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조장하게 됩니다 이미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기회였음과 욕심에 어떻게 염려를 부르고 우상 숭배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욕심과 우상 숭배의 기회로 사용하고 있을 무렵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 보니까요 때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때라는 것은 12장 오늘은 본문은 13장 말씀입니다 13장 앞부분의 12장 바로 12장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때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위한 탄탄대로를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더럽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 기회를 주셔도 기회가 기회인지 알지 못하고 이 기회를 스스로 거절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 늘 묵상하면서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해 보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시하엘로임 이시하엘로임 그 뜻은 선지자 즉 나비의 다른 표현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가 수행하는 사역을 강조하고 반면에 선지자는 선지자의 소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의무를 가지고 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파견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는 선지자 제도 자체가 없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깨어있는 선지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식 있고 깨어있는 이러한 선지자는 이미 유다로 망명한 상태였고 남아있는 선지자들은요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뿐인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수많은 주의종들이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진정으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참된 복음만 전하는 사람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 그런데 남아있는 선지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선지자로 해서 의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의 의식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의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파견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한 간접적인 고발인 것입니다 마침 선지자가 베델로 올라오자 유다에서 선지자가 베델로 올라오자 무엇이 보였습니까? 여러 보암이 당 곁에서 분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 보암 이 행사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여러 보암이 당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자신의 정부가 잘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사였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토종 비결을 보고 점집에 가서 그 한 해의 운세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도 아니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기욱 기우다는 사람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식이 없고 성도의 의식이 없고 먹혜자의 의식이 없다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보암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 있는 깨어있는 이러한 선지자들이 유다로 망명한 상태였는데 그 선지자 중에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셨지 않습니까 이러듯이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신실한 주의 종들 신실한 성도들을 찾아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형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엄숙한 순간에 유다에서 당도한 선지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요로보암의 정치 행보에 치명적인 그러한 불신임의 이유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요로보암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기쁨으로 이 행사를 거행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런 각본에도 없는데 갑자기 유다에서 선지자가 왔어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요 그 일에 막 도치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누가 찬물 끼얹는 소리를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불쾌할 것입니다 바로 요로보암의 상태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그 자신의 모든 정권이 잘 풀리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와서 아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니 이야 요로보암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로보암이 어떻습니까 아주 극에 달한 분노의 외침을 하게 됩니다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저를 잡아라 저놈을 당장 잡아서 능지 처참하라 이런 정도의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참으로 그들을 지목한 손 요로보암이 이제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를 향하여 주목했던 이 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로보암은요 내 하나님께 내 하나님께 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구해 달라는 거예요 요로보암의 손이 마비된 것은 말라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한 마비가 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로보암은 이 선지자에게 내 하나님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를 보내신 그분 너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너를 보내신 내 하나님께라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회개하십시오 또한 요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를 좀 낫게 해달라는 이 표현 속에도 전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보십시오 그가 처음 당도하여 선포한 메시지 그 강도를 보십시오 여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이세집의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오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고 선언합니다 요시아 왕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체로 인한 부정에 관한 이야기를 쭉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지자에게 말하는 것은요 시체를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이 제사될 것이고 사람의 뼈가 재단 위에 살라질 것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고 아주 과격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에 대한 보증으로 또한 예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조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미리 나타내 보이는 징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날에 되어질 일에 맛보기 여러분 맛보는 거 좋아하시죠 요리를 해도 이것이 맛이 있나 맛없나 맛없을 보고 또 물건 먹을 음식을 살 때도요 반찬 같은 것을 살 때도 맛을 보지 않습니까 맛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그러한 것을요 맛보기로라도 조금씩 알고 싶어 합니다 바로 요러보암이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전조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뒷날 이 말 요하의 개혁 요시아의 개혁에 대한 보증으로 단이 갈라지고 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제가 쏟아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러분의 저놈이라는 저놈 잡아라 이런 외침 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예조는 뒷날에 일어날 요시아의 숙정에 대한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즉각적이고 시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상당히 그 상황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연은 요시아 왕 때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예조를 보여주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함에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의 유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함이 필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를 고쳐 쓰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로보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서 사용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 두 가지 다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쉬워서 일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이 말은 제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당신의 백성들이 징계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위해서 인생의 안목을 위해서 이러한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날 타멕색 독산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것들이 정말로 뒷배경이 되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게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육신의 것에 너무 치우치지 않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이시라면 이 순간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순간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로보암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제대로 알고만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선지자가 보여준 엄청난 신의와 예조 그리고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이러한 이적들을 보면서 무언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리석은 여로보암은 해유하는 것에 더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의 이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더 중요하고 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초점을 다른 곳에 맞추고 있어요 그것은 애물자원이 해결될 일이 아닌데도 아주 볼품없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될까요 아니요 돈으로 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사고 팔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의 생활에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돈으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로보암은요 이런 것들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그런데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잘못된 곳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죄종들 어떻습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내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내 지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20킬로가 넘는 길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여러분의 앞에 왔을까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여로보암 자신을 원하셨습니다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또 한 번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언급되고 있는 33절과 34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에 제사장을 삼 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사람으로 산당에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그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바로 그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범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지 그거 관계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외계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문을 관찰하면서 여로보암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태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그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자신을 위해서 보내셔서 경고와 예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한 상황을 여로보암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예조를 보여주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별 의미를 의미 있는 말로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지자를 회유하려고 합니다 선지자가 원하는 것은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비본질적인 육신의 생각과 물질을 가지고 선지자를 회유하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욕심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면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의 기회들을 꽉 붙들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붙들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뜻과 우두 속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다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분열되었고 의식이 있는 선지 사람들을 유다로 귀순했다는 것을 북이스라엘에 쉽게 오고 갈 곳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에루살렘에서 베델까지는 약 20km가 됩니다 오늘날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이 20km는 20분에서 30분이며 충분히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거리상으로는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였으나 문제는 일단 북이스라엘이 별로 가고 싶지 않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분열되었고 그들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모두 다 환영해 주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가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내가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꼭 나를 반겨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싶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가서 때로는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에서 온 선지자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좋은 말 하는 걸 하러 간다 그러면 조금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아니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가도 축복의 메시지를 가도 북이스라엘서 나를 반길까 말까 진짜 이거 알 수가 없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가는 이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몇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물도 먹지 말아라 떡도 먹지 말아라 내가 왔던 길로 되돌아 가지도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거나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처방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선지자는 그것을 잘 지키며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영적인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부안과 많은 사람들이 운진에 있는 베데레 재단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들이 나에게 어떤 해코자를 할지도 몰라도 그냥 다음 뒤에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달콤한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음대로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제 여로보암이 이 선지자에게 무엇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해도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제의를 거절할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야 누가 보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조용히 이거 받아 불이한 것일 때 누가 보지 않는다고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내게 잠시 위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온지 않으신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워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에서 왔던 선지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던 선지자는 여로보암 앞에서 여로보암 왕의 앞에서 바로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당당함 얼마나 멋있습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 오늘날도 한국 모든 교회 주의종들이 바로한 이런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죄종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선지자의 에너지가 우연한 산물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껄끄럽고 싫은 일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종은 그러하여금 자신의 배후의 신약적인 표현으로는요 우리들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당당함 이면에는 또 다른 것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가 비록 이어지는 본문에서 늙은 선지자의 말에 어땠습니까 속아서 죽기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큼의 준비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처리해 가십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도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준비된 성도들을 쓰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외적인 것들도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열정을 상실하거나 당당함을 상실할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 말씀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말씀을 전하려고 또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격적인 특성상 마음의 꺼리낌이 있거나 부정한 그런 부분이 있어도요 그런 부정한 부분들을 가지고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교를 하지 못하겠어요 왜 제 마음에 꺼리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요 항상 꺼리낌이 없어야 되고 거치는 것이 없어야 되고 늘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열정을 유지하고 이곳에서도 당당하게 당당할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십시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기초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노님이요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잘하려고 하지마 기본에만 충실해 가장 기본에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무얼 잘하려고 해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땐 어쩜 저러지 그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무얼 잘하려고 해요 무언가 잘하기 이전에 내게 주어진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는 주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기도에 충실해야 됩니다 말씀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제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순정 없는 신앙은 빈약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와 당당함 결국 한가지로 귀착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기초를 모르고 한 사람은 기초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당당하고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기초에 충실하며 기왕 예수 믿는 것 멋지게 멋지게 예수 믿고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토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그 첩경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Sami Gul ot